안녕하세요 산남자입니다 이제는 사람 소리가 산속에서 많이 들립니다 마음은 산행을 준비하고 싶은데 생업 때문에 또 여의치 않은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산에 올라오면서 산남자 영상이 그분들께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되었네요 오늘 어떤 보물을 만날 수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열심히 다녀 보겠습니다 여기가 하나 보이네요 아이고 아 작습니다 뭐 그렇게 크진 않네요 여기도 하나 있네요 능이가 많이 썩었습니다 자 이게 다 능이 인데요 다 썩었네요 자 이쪽으로는 이것은 좋네요 이쪽으로 있구요 아 여기도 있구요 아 여기도 있구요 잘 찍었죠 아 아 아 아 좋지 않습니다 아 아 아 아 발길 곳곳에 이런 폭탄들이 숨어 있네요 밟았으면 또 몇방 쏘였겠죠 다닥다닥 붙어 있네요 자 능이가 보이네요 세력이 상당히 큰데요 자 좋습니다 하나하나가 바가지만 하네요 자 저 위로도 쭉 있네요 끝없이 있네요 끝없이 자 저 위에도 위에도 쭉 있네요 자 저기도 있구요 저쪽도 있구요 능이가 능이가 한번 바가지만 합니다 바가지보다 더 크네요 요거 하나하나가 자 나왔습니다 크기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좀 징그럽네요 너무 크니까 너무 큽니다 너무 커요 이렇게 크네요 덩어리가 자 이 한당가리가 와.. 진합니다 상태 좋네요 한송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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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로는 넘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아 이거 사이즈가 진짜 크네요 아까 것도 컸는데 꽃이 폈습니다 꽃이 폈습니다 능이가 꽃이 폈네요 아 좋네요 아주 이렇게 꽃이 폈 있네요 자 자 나왔습니다 자 한송이가 내렸습니다 아 잘 갔습니다 자 아 끝내줍니다 아주 점심을 또 먹어야겠네요 자 자 나왔습니다 자 또 허기를 조금 달래고요 산행을 또 이어서 해야겠습니다 자 얘네들도 어 상태가 나쁜게 아니거든요 어 상태가 나쁜게 아닌데 저 아까 것이 워낙 크기가 커가지고요 상대적으로 어 작아 보이네요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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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저 저 저 저 밑으로요 밑으로 살짝 보이는 것 같은데요 맞는 것 같습니다 당겨 볼게요 음 잘 보이실까 모르겠네요 음 음 으 음 음 음 음 음 아 으 그래서요 낙엽색 때문에 긴가민가 했습니다 저도 아이고 많이 썩었네요 자 썩은 애들이 많이 있네요 자 조금 이른 시간인데요 일찍 하산을 했습니다 다음 산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